한국은 이상합니다. 얼마 전에 설날이라고 했는데 또 설날입니다. 맞아요. 한국은 뉴욕스데이가 두 번이에요. 신기해요. 두 번째 설날은 뭐합니까, 줄리엔? 두 번째 설날? 뭐할까요? 우리 둘 다 한국 있으니까 한국식으로 설날 보내면 어때요? 한국 사람처럼. 한복도 입고. 한복도 입고 한국 사람들처럼. 좋습니다.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. 오케이. 아, 내 친구들 집에 불러도 돼요? 친구들? 영어 강사 친구들 생겼는데 초대해서 같이 파티해요. 한국 사람들은 설날.